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저의 교재인 빅오픽을 알려드리고자 여기 있습니다. 빅오픽이라는 것은 빅데이터와 오픽 시험이 만나서 데이터와 시험이 만난,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교재입니다. 자, 오픽 교재는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재는 이 교재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시험의 국내 도입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10년 이전에 국내에게 도입을 했고 그리고 시험도 이제 120회를 넘게 응시를 했고요. 그리고 시험을 많이 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시험, 이 시험을 강의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시험의 도입자고요. 시험의 강의를 10년 넘게 했고 그리고 교재도 이 교재로 20번째 교재입니다. 저의.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재이고 여러분에게 가장 지름길을 알려드리고자 쓴 교재입니다. 자, 빅오픽. 빅츄리와 빅데이터, 빅데이터. 그리고 오픽이 만났죠. 그리고 시원스쿨랩과 국내 오픽 1위 강주환 강사. 이 두 큰 빅 만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재를 가지고 시작하면 절대 오픽 시험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오픽이 될 거죠. 자, 시험을 모르시면 괜찮아요. 그러려고 공부하고 교재를 사고 또 인강 보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은 저를 보셨다면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시험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2년간 시험을 만드는데 조력자이기도 하고요. 국내 컨트랙을 따오는데 그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 등등의 모든 시험 120회 응시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알면 정말 신이지 않을까요? 오픽 시험 모르면 저한테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오픽 성적이 필요한 분. 길을 잘 알면 빨리 알려드릴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그런 거 있죠. 그냥 길만 알려주는 게 있고 교통 상황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저는 그 위쪽에서 교통 상황까지 안내해서 빠른 길을 알려드릴 겁니다. 최근 기출 트렌드와 만능 답변 템플릿이 필요하다. 최근 기출. 시험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것과 지금의 그 올된 이유. 새로운 만남. 그리고 시험 많이 보면 알게 되죠. 어떤 게 필요한지. 그걸 가지고 제 연구 결과를 여러분한테 공개하는 것입니다. 교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떤 주제를 받으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주제의 출제 비중이 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깨알같이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렇게 처음에 큰 그림. 빅팩처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른 주제에 어떻게 나온지 알고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다음에 출발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답안인데요. 그냥 답안을 영어로만 쭉 나열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그냥 조깅하고 그냥 조깅 답해서 외워서 그게 되면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시험에서는 이게 구조물이 필요한 거예요. 구조물. 이거를 이제 우리는 스케폴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조물이 없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건축을 할 때 마치 영어를 할 때는 그냥 건물을 자체를 한 번에 딱 말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조물을 먼저 꼭 외워야 되는 브레인스토밍을 잡고요. 이거를 토대로 다음 길을 안내를 받는 거죠. 좌회전, 우회전, 직진, 유턴 이런 식으로. 그것만 알면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부 세부 모든 것을 다 알려면 너무 많은 정보니까요. 그리고 만능으로 답변을 준비한 것이 뭐냐면 생각해 보시면 운동 중에는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그리고 걷기, 하이킹 이런 거를 우리가 고를 건데요. 유산소 운동을 고르면 하나만 준비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유사군들은 중에 하나의 주제만 출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수영 같은 경우 유산소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몸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모든 운동군에 적용이 되죠. 그렇게 해서 유사군을 선택한 뒤에 만능 답변을 입혀주면 시험에는 내가 다섯 개의 다른 주제를 골랐지만 마치 하나를 고른 것처럼 되어서 시험 범위가 5분의 1 이렇게 줄게 되는 거죠. 그래야 최소량을 공부하는 겁니다. 암기를 많이 하거나 그런 거를 지향해야 합니다. 대신에 압축을 해서 그것만은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포인트를, 방향을 잡았어요. 그리고 시험 전에도 불안하시죠? 시험 전에 딱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주제별 핵심 표현 정리 딱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부록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강의에 QR코드를 삽입해서 여러분이 혼자 하기 어려운 것들을 모두 제가 옆에 있는 것처럼 그냥 찍어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쫙 지니처럼 나타나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4회분이 들어가 있는 기본서입니다. 4회분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준비하기에 4회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넣어드렸고요. 거기에 해설 강의도 무료입니다. 무료 해설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 편과 직장인 편으로 나눠서 본인의 신분에 맞게 준비할 수도 있게 해드렸습니다. 네, 저입니다. 네, 4회분의 모의고사와 그리고 해설 PDF 그리고 MP3 플레이어의 MP3 음원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MP3 플레이어는 아니고요. MP3를 제공해 드렸어요. 그리고 부록, 시험장에 갈 때 든든하게 갈 수 있게 비상용 응급키트 이렇게 답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컨닝 페이퍼인데 실제 시험 때는 사용하진 않지만 그 시험 전까지 볼 수 있는 컨닝 페이퍼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보시려면 시원스쿨 랩으로 오시면 제 무료 인강과 그리고 유료 인강 모두 여러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빅 오픽 책은 여러분에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빅 데이터와 오픽의 만나 그리고 시원스쿨 랩과 저의 만나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길을 가장 빠른 단기에 내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더해 드릴 겁니다. 네, 인강 또는 뭐 비고피 여러분 모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전부 오픽 탈출하십시오.